안녕하세요. 김성광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Part 3에서 언급되는 시간과 정답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특정 시점을 묻는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표현이 하나만 언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시간이 언급이 돼서 헷갈리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부분에서 언급됐던 시간이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제 그럼 이 시간으로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여러 번 흔든 다음에 아니야 맨 처음에 한 시간으로 가자 이렇게 끝나는데 맨 처음에 언급된 시간을 기억 못하게 되면 또 답으로 연결시키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질문에서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데드라인이라는 단어가 대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드라인을 암시하는 표현. 질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단어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서 정답으로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처음에 잡혔던 원래 시점이 정답으로 들어오는 케이스. 그래서 처음에 언급됐던 시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시에 화자들이 만날 것입니까? 가볼게요. 자 이 맨 마지막에 시간이 언급이 안 되죠. 그러면 처음에 거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Hello, Mr. Ducal. I wanted to remind you that I wanted to remind you. 발음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상기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대절을 I wanted to remind you. I wanted to remind you. I wanted to remind you. 뭐를 대절을. I wanted to remind you that we were supposed to talk about. 예,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우리가 your request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요청. 급여 인상인데요. 급여 인상은 뭐 pay rise라고 해야 되고 pay raise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가 이제 영국 여자라서요. 발음이 raise라고 하지 않고 약간 rise에 가까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급여 인상 요청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내일 2시에.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려고. 그러니까 2시라는 거 까먹지 않게. 뭔가 시간이 바뀌었나 보죠. I wanted to remind you that we were supposed to talk about your request for a pay rise tomorrow at 2 o'clock. 자, 그럼 2시입니다. 기억을 해놓고. Oh, weren't we going to do that on Wednesday at 3? 자, 이제 한번 흔들어주죠. Weren't we going to do that on Wednesday at 3? 3시, 수요일 3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죠? Be going to mama 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었다. 과거니까. Weren't we going to do that on Wednesday? Weren't we going to do that on Wednesday at 3? 그러니까. It was rescheduled due to. 자, 발음. It was rescheduled. 영국식 발음. It was rescheduled. 예, 다시 바뀌었습니다죠. 예, 변경됐습니다. Due to mama 때문에. It was rescheduled due to my business trip. 예. You're right. 아, 남자는 생각이 난 거죠. 아, 맞아요. That's no problem at all.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시에 그대로 합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2시라는 게 처음에 언급되고 그 다음부터는 언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렵겠죠. That's no problem at all. 예. How about I meet you in your office? 자, 이 뒷부분을 듣고서는 뭐 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급된 시간이 답입니다. 2시가 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 잡혀있었던 원래 시점이 대화 전반부에 나올 텐데 어쨌든 처음에 언급되는 시간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간중간에서 맨 마지막에 바뀔 수도 있지만 처음에 언급되는 시간은 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언급되는 시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고 그 다음에 남자가 그래, 원래대로 하자 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시점에 답이 되는 거고 아, 아니야. 그럼 금요일 어때? 라고 해서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자가 그래, 그럼 금요일 하자. 이렇게 되면 최종 마지막에 언급된 시간이 답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유형이 있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간 표현들이 뭐 Friday, 그 다음에 Tomorrow 이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려워서 그 단어 자체를 몰라서 정답으로 연결을 못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ahead of schedule 하면 일정보다 빨리죠. 예, ahead of schedule. 근데 여기다 붙이면 돼요. 20 minutes ahead of schedule 하면은 일정보다 20분 빨리 20 minutes behind schedule 하면 반대말이죠. 일정보다 20분 늦게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오. 뭐, 일정보다 이틀 빨리 하면 2 days ahead of schedule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be about to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I'm about to leave 하면 막 떠나려고 하는데요. 왜요? 이렇게 할 때 be about to 동사 그 다음에 언제, 언제로 예정되어 있다. be schedule for 자, 조심해야 될 거. not, he, go, the, until 있으면 해석이 이때까지 안 되요가 아니라 이때나 돼서야 비로서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I won't be back until tomorrow 하면 내일까지 안 돌아온다가 아니라 내일이나 돼서야 비로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죠? I won't, will, 아시니까 not, a, until, b 하면 b나 돼서야 비로서 a하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every week 하면 매주인데 every other week 하면 이제 격주죠. every other Saturday 하면 2주에 한 번씩 오는 토요일이니까 every other 이런 표현을 기억해놓고 여러분, 이거 금요일입니다. 조심해요. at the end of the week 하면 금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외워 두시고요. 자, annual 1년에 한 번씩 있는 every hour on the hour 매시간 정각에 at the end of the year 이런 정관사 붙이면 올해가 됩니다. the year 하면 올해 the month 하면 이번 달 the day 하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the week 하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요. half an hour, 다시 30분 work, extend, extend hour 연장 근무하다 work, extend hours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좋습니다. 자, make it 하면 가다, 도착하다, 오다 때로는 해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제 시간에 도착하다, make it 그 다음에 in 오면 후에죠. 대략 한 시간 후에 그 다음에 be scheduled to do 뭐 말 예정이다 not until 부터면 이때나 됐어야 비로소 not until November 11월이나 됐어야 비로소 the whole month of May 5월 내내 또 중요한 단어 quarterly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on a regular basis는 정기적으로 여기다가 이런 바꾸면 돼요. 매월 하면 on a monthly basis 이렇게 하면 돼요.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매주 하면 어떻게 해요? on a weekly basi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 이렇게 바꾸면 되죠. in todays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틀 후에라는 말 자, 언제 시간표현 나오고 from 나오면 이때부터 얼마 후 란 뜻입니다. 후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후 해석 조심해요. 뭐 after 이런 말 없어도 됩니다. 그냥 from만 있으면 됩니다. 자,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자, 발음 주의 decade가 아니라 decade입니다. 10년 10년 동안 for a decade for two decades 하면 20년 동안 2주 후죠. 예, 2주 떨어진 거 예, two weeks away 자, biweekly 하면 여러분 뜻 두 가지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도 되고 2주일에 한 번도 되는데 2주일에 한 번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biweekly 하면 2주일에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바로 시간표현이 언급될 때 어떤 부분이 정답이 되느냐 예, 처음에 언급한 부분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지막에 언급되는 시간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공부한 내용은 첫사람이 언급된 시간을 그대로 가서 답이 되는 것 첫 번째 언급된 시간을 잘 기억하는 유형 예,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